오늘 사냥은 시작부터 나쁘지가 않구나. 가자!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노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. 과연 나의 제조다. 송씨는 여전하구나. 내 더 이상 임시부자놈이 활개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이번에야말로 주권을 되찾도록 이 정도로 녹수를 꺾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. 혼을 쏙 뺄 자신이 있사옵니다. 이 검도 알고 있는 것을 어찌 전하께서 모르신단 말입니까? 나쁘진 않겠다. 내 궁극에 약이 되는 비방을 알려줘라. 팔처럼 휘거라! 이빨을 쓰지 말고 혀로만 자극해라. 모든 음계는 단전에서 피어난다!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융에 대한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할 때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? 귀엽고 한 척쌈이 불깨불깨불 드러내네. 누가 날 죽이기란 한다든 그저 왕처럼 놀아보고 있거든! 그야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! 그거야! 대체 네가 얘기하는 과실이 무엇이더냐! 강한 놈 적고 약한 놈 적히는 것이지. 진정 날 바흐로 만드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?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 이 난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... 이 난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...? Vi 우리